이것도 먹어봐야 돼 재밌는, 재밌는 정말 재밌는 삼위일체거든 이게? 진짜 내 방에서 제일 안 쓰는 술 중 하나인데 드람브이와 베네딕틴 솜 제일 안 쓰는 술 중 하나인데 드람브이와 베네딕틴 다른 칵테일이라고 얘가 같이 넣는 줄 알았지 에헤이 얘랑이랑 단독이 비슷한 느낌이다 아니 근데 허브 맛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넛츠 느낌이 무비랑 섞여가지고 근데 형 이게 진짜 뭐 넣었었어요? 부커스? 아니 부커스 진짜 나프리게 당이랑 당고비터밖에 안 넣었네 근데 그렇게만 했더라도 이게 아직도 그 넛츠 느낌 잘 살릴 수가 있어 땅콩 느낌이 원래 좀 강하게 나 저는 형이 약간 최소한 픽스라 아니면 올로우스 아니 그냥 올로우스 무슨 거라 생각했는데 그 그니까 올드패션들 왜 그런 짓을 하니? 아 근데 나는 아직 저기 샤는 솔직히 했는데 좀 아니긴 한데 맛은 진짜 그거 맞아요 그치 내가 말했잖아 부커스 나 내주겠다고 그 딱 이거라 싶은 올패를 아직 못 먹은 것 같아 아니 그거 대구에 쓰자 그건 이제 온타표였어요 그니까 다른 칵테일들은 약간 바에서 와 내 지향점을 찾은 게 되게 많거든 그거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대구 A30일 거에요? 올패는 맨대에서도 유명물로 유명 네 이거지 그니까 진짜 잘 만든 올패라는 느낌을 다는 술도 많은데 내 취향이 높이 나지 아 그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올패는 워낙 발 A씨 잘하다 보니까 클래식이라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 취향인 사이드카 어디서 먹어봤고 내 취향인 뭐 마틴이 어디서 먹어봤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내 취향의 목표를 아직 못 찾았어 왜 저도 사이드카 자체는 완벽하게 제 취향이다 이런 느낌은 아직 없었거든요 저는 저도 시작이 아무래도 브랜드이다 보니까 어우물 rip hmm 회 찬스 your boca 이거 어벙하게 얼탄 Asscreen 자 진짜 어벙하게 얼탄을 화려진다고 저 좀ör 얼 빠진 느낌이 딱 있어요 둘이 어alk 제가 얼 빠진게 있다면 맛있어요 única 느낌이 딱 있어 재미있는 거 맛있는거 먹었을 때 딱 나는 그 표정이 있어 왜 어떻게 그랬지? 궁금한데 就是 참 아 근데 여기 그 의자 두 개 있었다 맞다고 봤어? 아 나도 있지 아니 피자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 너무해 아니 다른 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정한 너 맞어 크로기야 신난다 봐라 네 오랜만에 뭉겨봐서 그럼 아 나도 신났어 뭉겨가 피자 가면 난 군대 있겠어 아 나 카투사 붙으면 약간 나랑 적합한 게 30만원 이상의 술을 한 병 사서 축하를 하겠다고 생각했거든 그거 너 생빈 부터 까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생빈 아니었나? 뭐 있잖아 너 한 병 뭐 있잖아 없어 없어 생빈 안 샀어 너가 아니었구나 어 아무튼 아니 생빈 있었으면 나 그때 깔을 거 같아 그 다음 생빈 하나 더 사서 박사 깔 때 나는 일단 박사함이 받은 나의 밤에는 무조건 생빈을 깔 거 같아 그 약간 나랑 하는 약속 생빈 위에서 로마넥꽁띠 뭐 먹을래? 로마넥꽁띠 나도 그거 언제 마시겠어? 먼저 마셔봐 제가 예전에 그 랄라키 01 BTC 먹어봤거든요 내가 알라키 첫월인 거야 이제 보통 생빈 사면 알라키 생빈 많이 사면 맞아 저는 이미 제 생빈 구했어요 짧고 나가 비 아이 피트다 아 예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추천할게 그 벨로마 벨로마 2000 거기 있어요 난 난 들고 있어요 그란트가 있더라고 발 나랑 파도 아프잖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맞다 근데 이건 진짜로 제가 특징이 어떤 느낌인지 근데 옛날 거는 솔직히 맛있는데 벨로마 팬미가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나 저도 약간 후회했는 트러프 샌드 라는 칵테일입니다 뭐예요 이거 하나?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 칵테일은 피트 베네직팅 까바도스 가 들어가는 칵테일이고요 어 슈러프스 앤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맛있습니다 저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근데 형 옛날만 하더라 한쪽에서 어떻게든 각도 잘 찍으려고 막 이랬어 안 돼 필요없어 와 음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맛이 많이 무라 와 와 먹어봐 맛이 어때요? 재밌을 것이요 재미는 있지? 재밌다 재밌다 네 취향이 아닐 수 있어 아니 근데 뱀무보다 훨씬 더 약 아니 너는 너는 자극이 있어야 되네 네 그니까 자극이 아예 없는 건 좀 근데 컴플렉시티한데 되게 약간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오 재밌다 오 오 재밌다 재밌다 음 음 오 오 뭐야? 딱 이거야 음 이거야 까바노스 어 베네틴 어 이런 느낌이 나서 어저께 생일 색깔이 진짜 빵빵빵 나오죠 오히려 약간 근데 저도 약간 융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자의 개성을 지키면서 올라오는 게 오 이거 재밌지 하지만 뭉쳤죠? 뭉쳤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개개성이 약간 살짝 이거지 여기에 뭉쳐있고 여기 가시가 여기 머리카락이 세 가닥 나 있는 네 이런 느낌 오 재밌네 이거 대박 맛있어 저거